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수만입니다. 한중 수교 30년을 기념하면서 한중 문화융합산업과 투자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한중 내외 기빈 여러분들 또 이 자리를 마련하신 또 동아시아 문화센터 노재훈 원장님 및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이라는 것을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30주년인데 저는 SM을 설립한 지 33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립하고서 3년 후에 1992년에 수교를 맞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는 89년에 SM기획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SM엔터테인먼트 89년에 했으니까 저희는 30년이 넘었고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30살을 넘었습니다. 저는 SM을 설립하고 SMP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SM 퍼포먼스라든가 또는 SM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SMP라는 것으로 하나의 음악 장르를 만든 심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K-POP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그러니까 22년 전에 중국에 처음으로 가서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1997년에 이미 해외 진출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1996년에 HOT가 발표를 하게 되고 우리 강타 씨를 리더로 해서 1996년에 발표를 하고 97년에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그리고 저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 방에서 직원들 한 7명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그때까지 제가 가수였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이돌 가수였었습니다. 제가 19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대학교에 합격을 확인하고 나서 좀 놀지 않습니까? 그때 노래를 한 것이 계기가 돼서 가수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MC도 했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제가 턱쇼를 만들어서 데뷔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많이 아시면 제가 그런 짓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생각에는 제가 가수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가수는 왜 전세계에 못 나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것은 이집트서부터 그리스로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제를 전세계의 경제 중심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올라와서 샹송이 유명하게 됐을 때가 불란서가 프랑스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을 때고 경제대국이 됐을 때고 그 이후에 또 독일이 댄스 음악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경제대국이 되면서 점점 올라가서 영국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영국이 전세계의 음악을 퍼뜨리게 되고 전세계가 영국의 문화를 굉장히 흠모하고 따라하고 그러한 전세계의 문화를 경제대국이 되어야 퍼뜨리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이 또 경제대국이 되면서 할리우드을 통해서 전세계의 문화를 많이 퍼뜨리게 됩니다. 과연 퍼뜨리게 된 것인지 또 경제대국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음악이 또 미국의 문화가 그때는 영화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우리가 알게 됐죠.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 전에 영국은 주로 음악 쪽을 많이 그 전 불란서도 그랬고 독일 이태리 그 전에 그리스까지는 저희가 많이 교류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티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이집트는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경제대국이 되어야 문화가 많이 알려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가수를 하면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데뷔할 수는 없을까 왜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 이카오미 퍼스트 컬처 넥스트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나라의 또 그 동네 어딘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97년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컬처 퍼스트 이카오미 퍼llow잉 넥스트 라고 그것을 만들 수는 없을까 문화를 알리고 문화를 사랑하고 서로 우리 문화에 동조하게 되고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제대국이나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1997년에 해외 진출을 선언하게 되고 우리 방에서 7명하고요 글로벌 스타가 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HOT 이후에는 뉴욕과 LA를 수소문하고 또 수소문에서 다니고 그렇게 탄생한 아티스트가 바로 HOT이기도 하고 또 첫 슈퍼스타 아이돌 그룹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2000년 2월에 중국 베이징의 공인체육관에서 HOT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청소년들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공연전 앞에 사실은 그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 하울핀 같은 데서 와서는 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었겠죠. 나름대로 또 우리가 리허설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게 하도록 굉장히 노력도 하고 그러한 추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마는 공인체육관 12,000석을 가득 채운 팬들의 열광을 접한 중국의 언론들은 이 순간을 한류라 칭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2000년이기도 했지만 HOT의 중국 공연이 한류의 기폭제가 되고 또 한류라는 개념이 상용화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로듀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음반, 컨텐츠, 문화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국가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수출 첫째, 그 다음에 합작, 그 다음에 이제 합자의 3단계 전략으로 현지의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처음에는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무브먼트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음악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음악이었기 때문에 음악으로, 문화로 연결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문화는 뭐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전세계 사람들이 다 공조하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아시아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함께 만들고 또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었겠지요. 그런 염원으로 중국과 협력하고 또 일본과도 협력했고요. 또 범아시아의 스타를 만드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는 현지 회사하고 같이 합작도 하고 중국의 인재를 발굴하고 트레이닝해서 아티스트로 데뷔시키고 중국 주요 방송사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유수의 IT기업, 현재는 문화기업과 함께 컨텐츠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문화교류인 현지화를 위해서 저의 독자적인 프로듀싱 시스템이라고 불려지는 컬처 테크놀로지와 중국에 또 갖고 있는 문화 역량을 결합시켜서 중국 젊은이들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아까 인사했었는데 웨이비라고 하는 팀도 선보였습니다. 1919년에 웨이비가 데뷔했는데요. 중국의 음악 무대, 예능, 광고 등에서 활약한 웨이비는 2022년 1월 5회 TME,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2021년 중국 그룹 탑10에 들게 됐고요. 영광의 3위에 오르는 등 중국 주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멤버들을 잠깐 볼까요? 제가 만든 그 팀들의 멤버를 보면 슈퍼주니어의 한경을 시작으로 해서 슈퍼주니어의 한경, 또 헨리, 조미 같은 우리 멤버들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멤버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 FX의 빅토리아도 있었고요. 또 우리 엑소에는 사실 많죠. 특히 우리 엑소의 레이가 아직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굉장한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아까도 말씀드린 웨이비 그리고 이제 NCT의 런진, 천러 같은 팀들이 작년에 NCT가 천만 장을 앨범을 파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옛날에는 천만 장까지 팔았던 비틀스라든가 마이클 잭슨이 있었습니다만 한 해에 천만 장을 파는 아시아의 멤버들이 다 속해 있는 그런 팀들이 작년에 천만 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NCT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NCT는 뭐지? 보안은 알겠는데 강타도 좀 알겠는데 HOT까지는 알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디지털로 바뀌었는데도 앨범이 나가는 앨범이 전세계로 팔리는 유일한 나라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그룹이라고 명명한 메타버스 그룹 세계 최초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에스파 아까도 인사했죠. 4명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8명입니다. 에스파의 닝니가 또 중국인입니다. 이러한 중국 멤버들과 일본, 태국, 미국, 캐나다 등 국적을 초월한 음악과 아티스트가 전세계 팬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문화를 만드는 나름 기술인 컬처 테크놀로지의 비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의 비전 때문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컬처 테크놀로지, CT는 케이팝의 성장 동료이고요. SM의 근본적인 운영체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저와 SM은 선도적으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CT를 문화를 만드는 기술에서 이제 문화의 생태계를 만드는 기술로 전환시키면서 새로운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웹 3.0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음악처럼 국경을 초월합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SM의 모든 아티스트의 세계관은 SM의 메타버스인 컬처 유니버스 SMCU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저와 SM이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인 우리가 불러는 킬러 콘텐츠라고 불리우는 그 콘텐츠는 전세계의 케이팝 팬덤과 프로수머의 리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IP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점점 극대화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시작된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비전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 고유의 그리고 최상위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로 창조에 기여하는 것 누구나 창조의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창조를 즐기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플레이 투 크리에이트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플레이 투 언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 있어서의 농경시대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경시대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인류가 문화에 접하게 되고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세상에 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플레이 투 언은 이제 겨우 농경시대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익스포넨셜리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플레이 투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하는 창조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플레이 투 크리에이트라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M을 넘어서서 뜻을 함께하는 IP 기업들과 또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요. 음악을 넘어서서 전체 문화 창조 산업으로 폭넓은 얼라이언스를 맺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는요. 많은 석각들이 말씀하시고 또 리더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저대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라는 것 현실의 공간을 미러링해서 메타버스의 세상 즉 버추얼 메타버스에는 현실의 세계를 미러링하는 버추얼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서로 다른 나라와 또 도시와 문화를 교류하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간 이벤트, 제품, 컨텐츠가 바로 그거 시뮬레이션 하듯이 현실에서 만들어진 버추얼의 현실과 똑같은 그 현실이 있는 그런 버추얼 메타버스인 미러링된 현실에 이제 버추얼적인 것들이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도 또 만들어지고 이벤트도 또 만들어지고 이런 호텔도 새롭게 리마들링하고 저 앞에 시청 앞에 공간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마치 시뮬레이션 하듯이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버추얼 메타버스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해야 되고 우리 나라도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전체를 메타버스화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우리 국가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아시아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뮬레이션 하듯이 버추얼 메타버스의 세상에 그 창조물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을 다시 미러링해서 현실 세계의 새로운 창조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현실 세상 버추얼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창조물들이 이제 현실에서도 보여지는 그러한 메타버스를 피지컬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러지 마시고 새로운 첫 번째 단어를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로구나 한번 들어주지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메타버스가 있는가 하면 미러링된 것을 다시 미러링으로 해서 현실 세계에 만들어내는 피지컬 메타버스의 세상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어린 왕자의 플래넛 있죠. 하루 종일 해를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플래넛 이런 것들을 언제 만들어질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유니버스로 통하는 웜홀 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라고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분들 말씀하시죠. 멀티 유니버스가 있고 있다 패럴이 있고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그것을 바로 통과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동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웜홀을 발견해 낼 것입니다. 즉 버추얼 메타버스에서 시뮬레이션이 구축된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구축되는 세상 피지컬 메타버스라고 제가 부르는 그 세상이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빨리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서와 프로수머로 불리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창작활동이 당연히 플레이 투 언이 아니고 플레이 투 크리에이터로서 플레이 투 크리에이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경제활동이 되는 새로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웹 1.0의 시대에는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더 나아가 세계를 만났습니다. 또 웹 2.0 시대에는 음악을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 함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SM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웹 3.0 시대가 왔습니다. 웹 1.0, 2.0 시대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유통과 미디어가 아날로그에서 전부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였다면 이제 모든 물리적인 경계와 벽을 넘어서서 누구나 교류하고 융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가상세계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또 하나의 도시처럼 하나의 마을처럼 하나의 나라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메타버스는 새로운 웹 3.0의 공동체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버츄얼 메타버스와 피지컬 메타버스가 공존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가치를 그 안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도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업들의 메타버스 산업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열며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메타버스의 퍼스트 무버로서 이 미래를 아시아와 함께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파를 통해서 미래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2020년 프로듀싱한 최초의 메타버스 그룹 에스파를 통해서 경계를 초월한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비전을 구체화하여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멤버가 있는 에스파는 현실의 아티스트와 4명, 가상의 아바타가 4명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8명이 그러한 같이 공존하는 세계관으로 국적을 초월하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고 장르를 융합하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팀이 되었습니다. 컨텐츠와 IP의 시대인 웹 3.0 시대에는 아시아의 인재들이 함께해서 창조하는 문화 컨텐츠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컬처 퍼스트, 이코노미 팔로잉 넥스트 세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문화를 통해서 아시아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미국, 또 미대륙, 유럽, 아시아 대륙 이렇게 3개 대륙의 경쟁 구도에서 이제 아시아가 리드하고 아시아의 문화가 세계를 또 선도하고 아시아로 세계의 중심을 가져오는 그런 때 더 나아가서 한국, 중국이 위치해 있는 동북아가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으니까요. 아 이거는 원래 연설문에 없는 건데 갑자기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있는 한국과 또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리우드 같은 것이 만들어지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동북아시아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 중국이 우리 한국, 중국이 서로 관심을 가지면 되는 일입니다. 또 자유롭게 교류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MZ세대들은 사실은 자유롭게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관심 가지고 자유롭게 교류하고 더 좋은 그리고 더 뜻깊은 그리고 나서 더 가치 있는 세계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바로 우리 동북아, 아시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이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더 발전하는 그러한 세계를 리드하는 아시아 그리고 그 안에 동북아 그리고 한국, 중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아시아의 일원 그 동북아의 일원인 한국, 중국은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한 한중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할 때입니다. 협력을 하면서 구축하고 세계 최고가 되고 그리고 또 경쟁도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선의의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꿈을 꾸면 이 자리에서 그것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와 오늘 융합의 비전 미래를 상징하는 팀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스파 이제 제 얘기는 끝났고요. 재미있는 비디오를 두 편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30주년 기념하는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잘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가져오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디오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한편은 중국을 대표하는 댄스 가수가 있습니다. 류이신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입니다. 류이신과 함께 많은 얘기를 했고요.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댄스 가수는 보아라고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실 걸로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새로운 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표적으로 얘기하려면 아시아의 대표 댄스 가수는 보아이고 또 현재 중국의 댄스 가수를 대표하는 가수는 여자 가수는 류이신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둘을 같이 해서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하면 어떨까라고 두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또 많은 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 됐나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걸륜이 또 같이 발표를 해가지고 주걸륜이 1, 2등을 하고 있고요. 3일을 지금 하는 그런 쾌거를 어제 오늘 이렇게 3일을 계속 하고 있네요. 보아 중국 가수 류이신 그리고 노래 제목은 Better라는 곡입니다. Better 더 나은 미래를 위한 Better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에스파의 곡인데요. 아바타 멤버하고 4명하고 실존에 있는 4명의 그 인간들이 같이 만드는 8명의 에스파는 7월 8일에 Girls라고 하는 앨범을 런칭했습니다. 첫째 앨범 판매량이 여자 가수로서는 최대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리고 역대 걸그룹 1위의 판매량과 함께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위에 올랐네요. 그게 그저께인가 알려줘서 알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워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미국의 앨범 판매량으로는 1위에 올랐습니다. 요즘은 앨범 안 사죠. 그런데 이 케이팝 음악은 앨범을 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알고 싶은 분들은 남아서 두 시간만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낸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여기 계시는 한중의 문화교류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아시아가 잘 되고 특히 한국, 중국이 대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이것이 현실이구나 또 이것이 MZ세대가 나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